마드리퍼에서 서핑, 롱보드 서핑, 로깅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갈락티코 국피트 8인치 모드를 활용해서 으챠챠챠챠 바로 게임 연습을 할겁니다. 발매기들이 정말 아주 아이쿠 가마우지인가? 가마우지가 좋았나? 가마우지 한마리가 좋은것 같네. 아깝네 가마우지 모래주머니 아니구나 그냥 그물주머니네 꼭 재밌게 한 번 연습을 해보자 우후 f 여파도 들어오는것 봐 우후 으후 히트샵 우후우 우후우 넘어갈 수 있어 으쌰 우후우 동치로 잡고 우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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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ııyyeah 자 second previous 해장 해장 자 Ahora gs 가드리는 지돈 하러 해장 이거 원래 룰 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악 아우 우아 어디서 부서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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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잠시만 엄청난 파도가 오네 엄청난 파도가 오네 감사합니다.